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2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선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고요. 일단은 부대넘치는 과분한 사랑 그리고 응원을 받고 있는 점 너무너무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뛰어나거나 잘났다거나 그래서 이런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족한 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2020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정말 진심으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이뤄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 대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좌 소개도 소개지만 일단 이걸 짚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지구과학과 관련된 수능 출제 방향 한번 잡아드리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평가해보겠다. 개념 원리를 위해서 얼만큼 생각하는 능력, 사고 과정이 출중한지를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암기를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외워야 될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고 분석하는, 그 다음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해서 실제로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해서 배웠을 땐 이런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쳐요. 근데 그때는 그냥 배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실제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출제하는 문제들을 보면 놀라운 문제들 되게 많아요. 아주 신기하고 새롭고 색다른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게 어렵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 요소를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구나. 자료가 이렇게도 소개될 수 있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훌륭하고 멋진 문제들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름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 재미가 많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으면 요거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이게 지금 매년 사실 반복적으로 수능 출제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본 틀은 바뀌진 않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도로 출제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응시집단 내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어떤 나름의 펼쳐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 배치를 하고 문제 배열을 해서 질문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 향상 정도? 요걸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차례에 걸쳐 어쨌든 매년 두 번의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의미해요. 이게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사실 모의고사 모의고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그게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네 차례가 있고요. 6월달과 9월달에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이게 실질적인 수능 대비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의미의 모의고사는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출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나 여타 많은 사설교육기관의 모의고사들의 문제가 낯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각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와 목적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떤 의도와 목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9등급, 실력에 따라서 쫙 펼쳐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변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전 어떤 모의고사 없이 바로 수능 문제를 딱 출제해버리면 출제하시는 분들의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높거나 또는 되게 낮거나 하면 등급 구분 점수가 충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를 들어 1등급도 만점, 2등급도 만점 이르면 잘못 출제된 시험이거든요. 또는 너무 어렵게 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인데 아, 이 정도 문제를 출제했더니 학생들이 얼만큼 잘 푸는지 못 푸는지 그래서 여기 쓰여진 대로 수험생들이 얼만큼의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은 가늠하는 그런 시험의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과정에서 이렇게 다뤄진 내용들을 출제를 할 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해마다 또는 시기마다 유행처럼 출제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문제도 유행과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심유형들을 바로 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 왜? 역시나 난이도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제한 분들의 의도된 난이도랑 실제로 딱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에 대한 정답률이나 난이도는 사뭇 다를 때가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점검 이런 정도로 출제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풀어내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땐 굳이 문제에서 오류나 또는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게 이제 평가원 측의 입장이라면 수험생들,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첫 번째,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해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난이도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면 물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절을 된 난이도로 출제가 되긴 하겠죠. 그런 것들조차 우리들이 대충 알아낼 수 있고 새로운 유형 그리고 우리들이 배웠던 교과 개념은 이러는데 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또는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라는 나름의 어떤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리하면 난이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학능력시험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었던 내용들이 꽤 높은 비율로 수학능력시험에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나오죠. 근데 6월이나 9월에 문제를 풀 때 필요했었던 그 개념 원리의 이해 정도 그리고 문제 풀 때 추론 과정, 사고 과정의 흐름, 맥락 이런 것들을 자료는 다르고 질문 패턴은 다르지만 고스란히 써먹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출제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때 6월,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되게 무겁게 강의를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년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두 번 필수, 세 번 권장, 수강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 6월, 9월 다 맞았다고 수능 무조건 다 맞는 건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본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얼만큼 빨리 빨리 보완하는지 그리고 이거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얼만큼 대충대충해서 보내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수학능력시험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해설치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식 해설지 따위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고 풀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해설지를 딱 제공을 해드리는 순간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접근법이 딱 획일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의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자칫 너무 어떤 한 방향의 해결법만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설지를 제작해서 제공해드리고 물론 그런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나름의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강의 그리고 해설지에선 특히 해설강의에선 해설지에 담아놓지 못하는 수준의 더 다양한 접근법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문제가 이 정도까지만 물어봤고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이고 그게 얼만큼 더 발전될 수 있을지를 해설강의에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수능과 관련된 출제 기본 방향 사실은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과학탐구 영역의 공통적 사항이다 라고 보셔도 될 만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지구과학 1 과목과 관련된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 응시생 비율이 꽤나 높은 과목이 지구과학 1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지구과학의 저변 이렇게 넓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에 있어서 꽤나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건 여러분들 누가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그런 나름의 착각들을 하면서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 지구과학 교육의 어떤 표준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친구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그만큼 많은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 절대 수가 많아진 거죠. 따라서 어쨌든 진짜 내용 깊게 들어가서 파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난이도 높은 문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학생 여러분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학생 여러분들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같이 더 실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 상승과 학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쫄지 마시고요. 따지고 뭐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죠? 노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건 아 대충하면 되겠거니 지구과학은 왠지 다른 것보다 쉬운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러면 수능은 그렇게 대충 마음 먹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긴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기왕 할 거라면 제대로 끝장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랫배 힘 꽉 주고 이 악물고 이렇게 딱 조인해 주시길 바란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도 적진 않아요. 과목 특성상 이 지구과학 즉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자연현상들에서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딱 꿰뚫고 관통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 딱 배워. 그럼 모든 현상들에 고다로서 적용만 하면 다 해결돼.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정말 하나 분리변의 어떤 법칙 공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문제풀이가 가능한 과목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그런 실제 다양한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 특성이 이루하고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정말 때로는 저 구석에 있는 변두리스러운 내용들이 문제에서 질문 요소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대표적인 내용들만 뜨문뜨무 공부해서는 이런 견적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지구과학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내용 요소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현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어려운 현상이라면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자료, 영상자료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남들이 뭐 이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라는 얘기를 하고 놀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편안하게 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1, 2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구과학 1의 매직 개념완성 강좌는 조금 가볍지 않고요.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좀 짧게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그게 되면 그렇게 했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수행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결국 이게 느리게 가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이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충해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냐면 남들보다 대충 조금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를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시고요. 남들보다 남들 10시간 노력할 때는 11시간, 12시간 노력해서 더 많이 시간 투자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그게 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11시간, 12시간이 아니라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는 50시간, 100시간 진짜 언터처벌한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정정당당하게 남들보다 충분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우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 풀고 자료를 해석할 때 나름의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습과 훈련 과정도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깨달아가는 이해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충해서는 안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거고요. 자 지구과학 1 내용 체계는 크게 6개의 대단원으로 구분되고요. 물론 일부 출판사에서는 3개의 대단원으로 2개씩 묶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단원 구성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위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교육부에서 교과서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내용 체계를 구성해라 라고 했던 내용에 맞춰서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했고 사실은 대단원이든 중단원이든 이것들은 좀 세분화 해두는 게 여러모로 저희들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못 느끼는데 수능에 좀 임박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내가 공부가 돼 있는 어떤 주제 단원과 공부가 조금 부족한 단원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때야말로 막판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한정적일 때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부가 사실은 그때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이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좀 판단해보는 그런 과정은 나름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세분화된 단원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괜찮습니까? 좋아. 그리고 뭐 어떤 단원이 어렵고 싶습니까? 라고 늘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름이에요. 이게 물론 개념 난이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런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생긴 게 다르듯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배웠을 때 재밌다라고 느끼는 포인트, 어렵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대충은 가늠할 수 있어도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실은 어디가 쉽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큰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어떤 단원 어떤 주제에서든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고 정답률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중을 따질 게 없다는 소리야. 모든 내용들에 대한 꼼꼼하고 완벽한 빈틈없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계산. 뭐 이런데 계산. 이런데 살짝 계산. 뭐 계산. 지층 기록도 뭐 절대 연령. 간단한 계산. 근데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루셈. 가끔가다 제곱. 세조곱. 네조곱. 제곱근. 제곱근 씌울 때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아주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정도를 적용해서 풀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이 필요하거나 어떤 물리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강의에서 아주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연습 많이 시키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재밌는 데가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지갑 변동. 지구관의 변동. 이런 화성함. 우리 주변에 화성함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건데 배우고 나면 당장 옆에만 딱 둘러봐도 바로 느끼고 보이는 게 되게 많아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질 시대. 공중 살았던 때. 이런 것도 배우고. 됐습니까? 날씨 변화. 태풍. 옴대지역의 앞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날씨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기상청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구름 사진. 레이더 영상 자료. 일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운 다음에 바로 적용시키면. 그렇지. 어딘가에서 꼭 잘난 체래해서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름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후변화, 별의 특성지나, 외계행성계 등등.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개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만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걸 왜 배워. 옳지 않습니다.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약간 착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해야 되냐. 그냥 너무 재밌겠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해야 될 거라. 이거 안 할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어차피 해야 돼. 이게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걸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에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잠깐 뜬 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가 해야 될 일이 많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중에서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얼만큼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지 사실은 내용에 대한 설명, 개념 원리의 이해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뱃검색을 해도 되고 무료 강의도 많고 EBS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나 의지를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가 자기가 세운 계획을 다 실천하기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 그러고 저 또한 그게 지금도 너무 어렵고 매일매일 저도 그런 부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듯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정 몰랐던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이게 어느 정도는 지겨운 과정이 아니고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강도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어쨌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오케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우리 한번 후회 없이 후회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미있게 한번 해보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내용체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제 개념완성 강조원트의 가장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강좌 특징 및 구성 전체 지구과학원 대략 50강 정도로 구분됩니다. 선생님 50강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금껏 설명드렸습니다. 저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에 대한 기본을 잡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저게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사실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다음에 수능이 치러지는 게 2021학년도 수능 그리고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이거든요. 2021년에 치러지는 수능을 2022학년도 수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정된 다음에 한 2, 3년 정도는 그 개정된 내용이 좀 정착되기 전에 혼란기에요. 혼란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만큼 문제가 연구되고 개발되고 출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혼란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좀 안정기로 접어들거든요.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출제될 때 아직까지 나오는 문제들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이만큼 이만큼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는 개념 강조에서 일단은 한번 짚어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일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개념편부터 조금은 무겁게 조금 속된 편으로 빡세게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강은 절대 긴 시간 또는 많은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완벽한 분석 지구과학원은 교과서가 총 6종의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잘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2021학년도 개념 교재에서 훨씬 더 많이 내용 추가되고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교과서 탐구활동 교과서별 내용 아 교과서별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종 교과서마다 특정 주제나 내용들을 서술하는 폭과 깊이는 또 달라요. 어떤 책은 막 이렇게 많이 설명해놨는데 어떤 책은 조금만 설명 안해놓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 저 내용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는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언급될 때가 드물지만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EBS 연계교재에서 관련 내용이 소개가 되거나 6월 5월 평가안보교사에서 소개가 될 때만 수능에서 그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과정의 모든 내용이 출제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딱 선이 그어진 상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란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면 다 공부를 하고 가자라는 취지로 저렇게 교과서별 내용을 교과서별 내용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 확률이 낮지만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있다 저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면 제 경험상 해가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내용들은 다 기본 내용으로 포함되요. 출제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다면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좀 알아주시고 대표형 분석 문제가 각 주제별로 포함되어 있고요. 개념 연습을 개념의 원리 이해 나름의 교과 내용에 대한 공부를 끝낸다면 실제 대표형 분석 문제로 이 주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출제되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요소가 어떠하고 어떤 식의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조금 더 간단하고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개념 강좌에서는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문제 풀이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는 추후에 기출 분석 강좌에서 제공이 됩니다만 그래도 개념 강좌에서 다수의 어떤 개념 설명 시간으로 활애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표형 분석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본은 다 잡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 그 다음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이제 같이 세트로 구성돼서 제공이 됩니다. 이 필기노트는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짜 이거는 경험을 못해봤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거는 우리 오즈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 속해 있는 필기노트 2021학년도 현 교육과정의 버전으로 이 필기노트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셔도 말로 듣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다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학년도의 내용에서 더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보완됐겠죠. 충분히 또 내용이 개념이든 필기노트든 보완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필기노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불편했었던 이 완전히 뒤로 접는 거 스프링 이쪽에 하이근 커버 때문에 좀 불편했었던 거 아싸 다 그냥 다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를 보고 들고 다니고 정말 짜투리 시간조차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제작 중입니다. 아시겠죠? 기대 잔뜩 해주시고 아 표지 색깔 끝장 아닙니까? 이게 뭐 제가 언제나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거 실제로 보면요 완전 달라요. 이미지랑 또 다릅니다. 장난 아닐 것으로 기대해주시고 자 그 다음 강의 일정에 대한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구과학 1 2022학년도 지구과학 1 개념 완성 강좌는 일단은 개념 교재가 입고가 되고 필기노트가 입고되는 시기는 일단 12월 중순 정도로 여러분들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일단 바로 온라인으로는 개강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강좌가 먼저 5단원과 6단원에 대한 게 촬영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르냐? 1월 초에 실제로 이제 현장 강의 개강 일정이 2021년 1월 초 1월 첫 번째 주말에 지구과학 1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의 현장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에 저희들이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주말 현장 강의가 촬영되면 언제나 항상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강의 업데이트가 한 주차 수업 분량이 업데이트가 돼요. 1월 초부터 1단원부터 전체 6단원까지 순차적으로 촬영이 되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강의 수가 적진 않기 때문에 현장 강의 일정이 1월 초부터 진행돼서 6단원 전체 끝까지 완강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아 우리 또 이제 우리 오주교 열혈신도 여러분들은 아 이거 못 기다린다! 언제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또 이런 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현장 강의로 진행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뭐 강의가 스튜디오 버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더 생동감 넘치는 현장 강의 버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5단원, 6단원이 12월 중순부터 먼저 촬영이 되고요. 현장 강의가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현장 강의가 4단원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아요. 대략 예상컨대 1월달, 2월달, 3월초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12월 중순부터 5단원, 6단원 역시나 얘네들도 매주 일정 분량 촬영돼서 매주 정해진 분량만큼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업데이트 일정 공지는 추후에 따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 촬영 버전과 현장 강의 버전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신다면 보다 빠른 시기에 전범위에 대한 완강을 딱 해버릴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개념 강좌는요. 여러분들 한 번 딱 듣고 공부 끝내는 걸 권장하진 않고요. 필요하다면 특정 단원 주제에 대해서는 좀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돼도 분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우리들이 사람인지라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건 그냥 불변의 진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잊혀질 때쯤 돼서 한 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신다면 분명히 처음에 보고 느꼈을 처음에 보고 공부하고 느끼는 어떤 그 느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챙겨가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안 들렸던 내용들 안 보였던 부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 학습을 할 땐 보고 보이고 들리는 게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좀 더 올라가게 되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5단원, 6단원 스튜디오 강의 한 번 보시고 현장 강의도 한 번 보시고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면 12월 중순에 강의 차근차근 촬영돼서 업데이트 5단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 개강일정이 1월 2일이었나 3일이었나에 간 2021년 1월 첫째 주 주말부터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 학사 일정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개강일정이 평소보단 조금 더 늦춰지긴 했는데요. 그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5단원, 6단원은 스튜디오 버전도 제공되고요. 추후에 현장 강의가 촬영되면 현장 버전도 제공되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변화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개념 강좌를 진행할 때 기출 분석 강의를 같이 이 안에 넣어서 같이 세트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기출 분석 강의를 따로 구분했어요. 따로 구분합니다. 뭐 굳이 이유를 대자면 개념완상 강좌에 기출까지 포함되니까 이 전체 총 강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이 그냥 구분되어 있는 다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의를 무겁게 생각을 해서 이거 언제 다 끝내나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분을 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패스 상품으로 대부분의 강좌를 수강하고 계실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 개로 구분했을 때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하나를 끝내고 또 다음 단계를 끝내는 과정에 어떤 완강의 기쁨,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어지는 기출 분석 강좌는요. 한 1월, 1월달이 되면 1월 초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 1월 중순 말쯤부터 기출 분석 강좌가 차근차근 또 열심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그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공부 이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 온라인 학습 지원. 자,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현장 강의랑 온라인 강의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1장, 1단들은 둘 다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강의로는 왠지 공부가 덜 되는 듯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듯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일단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밥상은 제대로 차려드린다. 오케이? 진수성찬은 차려드리겠다. 하지만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입에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씹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삼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흡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따로는 저희들이 가끔 떠먹여드리기까지는 해요. 이해 가시죠? 떠먹여드리기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은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냐? 이해 되시겠죠? 따라서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떠먹여드립니다. 하지만 씹고, 삼키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과정 행동하는 과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선 이 온라인 강의는 정말 아주 최고의 콘텐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게 어디 진짜 주변에 학원이 없든 있든 교통이 편하든 불편하든 진짜 인터넷만 된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있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뽑아가고 공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중단원별 추가문제 나가고요. 추가문제 이 추가문제는 파일로 제공되고요. 파일의 문제와 해설지까지 제공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해설해드리진 않아요. 해설지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게시판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고 이 중단원별 추가문제는 뒤에 후속 강좌인 기출분석 강좌와는 좀 다른 게 기출분석은 기본적으로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학능력시험 기출을 메인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필요한 문제들 저희들이 쭉 수록을 해서 그 안에 담아두고 출제 경향,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 문제 풀 때 필요한 과정에 대한 연습들을 하는 그런 강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되는 문제는 주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이 안에 좀 많이 들어있고 꼭 기출문장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는 자료들 한 번 풀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이 안에 잘 정리해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중단원마다 여러분들 첨부 파일이 이렇게 제공돼서 문제가 들어가니까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어있습니다. 일단 뭐 풀 문제가 없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드리겠다 라는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진단 프로그램, 복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게 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진단 프로그램은 일단은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이 돼요. 진단 프로그램이 뭐냐면 간단한 OX 문제 됐습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진단해보는 무거운 문제는 아니고 됐죠? 근데 이게 정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전차를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거 하기엔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죠? 진심 여러분들 1분 1초를 아껴서 뭔가를 목표로 향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린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 이게 OX 뿐만 아니라 빈칸 넣기 주관식 문제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용어 정리 개념 확인을 돕게 돕게 하기 위한 컨텐츠로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죠? 단 진단 프로그램은 이거는 1월달 이 되면 아마도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월달이 되면 대단원이 하나 끝날 때 진단 프로그램이 딱 완성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당 강의가 한강 한강 업데이트 될 때 바로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 쉽지 않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월달부터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늦지 않게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복습 프로그램 또한 조금 바뀝니다. 그래도 슬로건이 또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라고 했는데 뭔가 또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습 프로그램은 자 유사 기출문항 서비스라고 해서요. 자 이게 우리 대표형 분석 문제를 보면 대표 유형 나오고 2번 대표형 분석 문제 나오고 개념책에 이제 본문설명과 함께 이런 문제들이 붙는데 아주 중요한 대표 문제를 하나 풀었다 쳐요. 풀었다 쳐.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물론 추가 문제가 다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복습 프로그램은 단순히 웹상에서 대표형 분석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이 대표형 분석 문제의 주제 어? 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있겠죠? 같은 주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자료가 비슷하거나 자료는 달라도 질문 포인트가 비슷하거나 어? 자료가 비슷하다면 질문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유사한 형태 유사한 이 기출문항들을 저희들이 딱 선별을 해서 이 대표형 분석 풀고 유사 문항 바로바로 또 풀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나쁘지 않죠? 네. 단 복습 프로그램은 이게 아직 준비에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만한 게 이거는 전체 개념 강좌가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다 촬영이 된 뒤에 완강된 뒤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점 그 점은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와라 뿅 하면 뚝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이게 다냐? 아니죠. 이 정도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강의 Q&A 게시판 자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질문 게시판을 운영할 때 정말 많은 조교분들이 정말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그분들의 어떤 나름의 나름 경제활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 일해 주신 분들이 이거 진짜 그냥 돈만 버는 거다라는 생각으로는 이거 사실은 하기 어려워요. 진짜 후배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지구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오주 패밀리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 패밀리의 어떤 진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정말 진심 한 번 도움을 한 번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모여서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또 구성해서 답변 조교분들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올라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왜 나왔을지를 고민해서 어떤 개념을 몰랐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질문이 나오게 된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질문 수가 워낙에 또 많아지는 시기가 또 있어요. 1년 12달 꾸준한 개수로 질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 수가 많아질 때 저희들도 충분히 추가 인력들을 준비해놓고 교육을 시키고 투입을 시키고 하긴 합니다만 매년 올해는 좀 더 많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매년 예상 밖으로 더 많아지는 질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딱 되면 조금 답변을 간소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되게 길게 답변을 써놓으면 그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뭐 이렇게 읽을 게 많아? 내가 궁금한 건 이건데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래도 이제 글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로서 소통을 해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근데 하물며 글로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특히나 또 이과 출신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은 헤아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 포인트를 저희들이 읽었을 때 어? 대체 뭐가 궁금한 거지라는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그 답변을 읽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고 필요하다 싶을 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아 우리들의 답변이 부족했구나 또는 설명이 조금 잘못 나갔구나 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서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신다면 옆에 과외 선생님이 없어도 또는 뭐 학원 선생님이 옆에 안 계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학습 상담 그리고 아무래도 시기별로 긴 레이스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다 여러분들이 걸어왔었던 그 나름의 언제나 그 카페트가 깔려있지만은 않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밭길도 있었을 테고 경우에 따라 늪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런 나름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었던 그리고 그걸 이겨냈었던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실을 살려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구하신다면 많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애를 쓰고 있으며 부족하다 싶을 땐 주저하지 마시고 추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오즈지구과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오즈지구과 시시거나 오지훈 뭐 오지훈 카페 지문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카페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자 전국의 지구과학을 공부한다 지구과학 좀 한다 또는 지구과학 덕후다 또는 뭐 지구방위대다 가끔 하늘의 별 좀 본다 싶은 분들 여기 많이 모여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나 지구과학과 관련된 공부의 어떤 고민 그리고 아무래도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기댈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그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 카페는 저희들의 어떤 공지, 안내사항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목적이 제일 크고 저와 학생들과의 소통이 이제 제일 큰 어떤 목적이긴 해요. 아시겠죠? 매년 제가 이제 뭐 평가원 모유사나 수능에 대한 리뷰 그리고 매년 이제 그 한 해의 수능을 마치고 났을 때의 후기 그리고 새해의 어떤 다짐, 망가짐 이런 것들 쭉쭉 글을 올려놓기도 하고 학생 여러분들은 뭐 수업 때 캡쳐된 사진 이미지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얼만큼 공부를 잘 열심히 했다라는 어떤 그 인증 칭찬받고 싶으니까 칭찬해드리죠. 그런 어떤 소통 창구로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 이게 워낙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너무 와서 노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논다라는 게 그냥 막 댓글놀이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고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운영자예요. 맨 이후로 운영자 입장에서 다 바라는 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가 잠깐 너무 지쳤어. 좀 위로를 받고 싶어. 아마 나랑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른 친구들도 겪고 있을 것 같아. 그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그런 어떤 소통 창구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지극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만 나서 그냥 눈팅만 한 거 가지고요. 어? 댓글 써도 하루에 한 개 두 개만 쓰시고 많이 쓰지 마시고. 오케이? 여기에 긴 시간을 할아야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수능을 치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후기들을 올려주세요. 근데 후기들은 제가 왜 한 번쯤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나름의 후기는 실패담도 있을 수 있고 성공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 나와서 성공했던 친구들의 글을 저도 쭉 읽어보면 물론 뭐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 후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정말 꾸준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 흔적들을 담아서 학생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어? 공부했었던 뭐 책, 사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기쁨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글 쓰면서 여기서 놀지 마시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제가 아이디가 제가 막 제가 이 친구 아이디가 닉네임이 이건데 라는 게 외워지는 수준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뭐 중간에 닉네임을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같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 같이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기댈 수 있는 곳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어? 잠깐의 소통 창구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좋습니다. 어?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진짜 여러분들 다 챙겨가셔야 돼요. 빨대 하나 꼽아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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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 그냥 지구과학원을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특히 수능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어? 가볍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저 수능 목표가 5등급인데요? 아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어? 대다수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등급을 갖기 위해선 그냥 요만큼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게 월등한 실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수인문 지구과학원 먼저 듣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내신 대비를 하든 수능 대비를 하든 필수인문은 지구과학원에 대한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의 소위 치열한 전투 수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또는 수능에서 성과를 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듣고 오시는 게 좋은 강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필수인문 강의를 통해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저를 아직 모르시거나 저에 대한 강의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개념 강의는 조금 무겁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필수인문 강의는 조금 가볍고 짧거든요. 그래서 저와의 궁합, 호흡이 잘 맞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로 일단 살포시 활용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개념 강의를 따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멈추면 안 돼요. 오케이? 한 번 잠깐 바짝 달리다가 퍼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수능은 여러분들 짧은 단거리 싸움이 아니에요. 오케이? 빨리 달리진 못해도 일단 쉬지 않고 끝까지 누가 더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해서 나름 그 꾸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내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반짝에서 완성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2주, 3주, 한 달 정도 손나버리면 금방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지치지 않게끔 힘내주시고요. 저 또한도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 항상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많은 후기들, 많은 응원 메시지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제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저를 보고서라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으며 혹시나 제가 조금 느린 것 같다. 제가 약간 조금 뭔가 지쳐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저에게 더 많은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선생님 더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구과학원 2022학년도 개념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